음악 주세요. 회룡코어 나갑니다. 내 것이 아닌 것을 멀리 보냈어 이돌아가면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설곤 약설은 어느 하늘 아래 민메이로 나서 이모나 태워라 그 역시 어리라니 이 세상이 싫어 질터라 나에게 그곳으로 돌아가면 가련가 내 맘 받아듣고 어머니 꿈쩍을 뜨고 기령보로 돌아가면 태워라 그 역시 어리라니 이 세상이 싫어 질터라 나에게 그곳으로 돌아가면 가련가 내 맘 받아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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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